우선 우선 내가 아까 생각한건데 우선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든 안재미있는 얘기를 하든 무섭고 크게 웃어 알았지? 내가 머리에도 웃어야지 알았지? 아 정말 이거 괜찮다 우주아 레인아? 레인아 아까 나중에 뇌물공사했지? 오른쪽으로 와 자칸 우주야 아까 뇌물 왼쪽 아 뭐야 이거? 아까 샵에서 뭐 좀 받았거든 내가 그리고 제 말 안되는 사람은 모자이크 쳐주면서 야 오늘 괜찮다 오늘 어떻게 해요? 오늘 1박2일로 촬영하면 안돼요? 어 말이 없네 언니 말이 없네 눈부시다고 자 우리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 저번집 클럽 갔을때 동영상 내 친구가 내 동생한테 보냈다 테이블 왜 춤춘거 누가 찍었어? 아 그때 찍었어?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언니 혹시 테이블 올라와 춤췄어? 아 진짜 창피하다 우리 기억나? 춤? 뭐? 우리 한번 참을까? 꼭 얘들도 다 같이? 아니아니? 그래? 아니아니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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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 언니 잘해라 아아악 반장이 언제까지에요? 네가 반장해야돼요? 오늘이 지나면 가희 언니한테 어딜ception 내가 반장되는 나라예요 내가 손분반 pennsy 언니 저쪽에 두고 널로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모자이크 모자이크 야 아니니 제끼라 진짜 모자이크 모자이크 krijgt 도둑 다 발맞은 끝까지